네 안녕하십니까 홍지식입니다. 자 오늘은 11월에 급등할 2차전지 바로 이 주식 크게 올라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11월이 다가옴에 따라서 2차전지의 전망 또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들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주요종목들 많이 내린 종목들 크게 들어갔다가 물려계신 분들 계시죠. 자 이 물려계신 분들은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바로 홍지식에서 4분기 회원 모집을 하는데 이 4분기 회원 모집의 운영 방안인 목표가 바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의 비중이 크게 들어갔다가 물려계신 분들 있죠. 자 손실계좌가 크신 분들 자 이분들의 손실계좌를 수익계좌로 전환시켜드리는 것이 이번 4분기 회원 모집의 목표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1년 넘게 들고 계신 분들 있죠. 계속 손실중인 계좌를 무조건 그냥 버티면서 보유만 한다고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더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것을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리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느냐. 홍지식만의 기법 매매 기법 매매로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반등시에 수익 실현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의 평당가를 낮추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요. 자 바로 홍지식의 기법에 의한 매매로 자 이 우리 홍지식의 시그니처 정의원 정용방송이 내일의 기법주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일의 기법주를 통해서 미리 하루 전날 내일 매수자리를 여기다 걸어두세요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 알려드린 가격에다 그대로 걸어두시고 사고 파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초보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같이 승률 90%의 단타 매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을 위한 수익 매매 전부 다 이번 4분기 때 계속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낸 것으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주요 종목의 평당가를 낮추고요. 특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난 것은 따로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또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반등이 옵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자 바로 이러한 주식 산업을 전망 예측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힘의 지속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서 2024년 마지막 4분기 여러분의 계좌를 홍주식이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홍주식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문의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특히 초보자분들 또 엉뚱한 종목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 바로 4분기 회원 모집이고 또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또 매일매일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연락처에 회원 문의라고 딱 문자만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차전지 종목을 설명드립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9월달에도 9월달에도 이렇게 여기 파란색 선이 뭐예요? 이 파란색 선이 일복 매수 타점이죠. 일복 매수 타점에 왔을 때가 최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TCC 스틸은 일복 매수 타점까지 이번에 안 내려왔어요. 자 일주일 전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왕창 떨어질 때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다 떨어졌어요. 일복 매수 타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죠. 제가 일복 매수 타점이 최고의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 오면 반응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TCC 스틸은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일복 매수 타점까지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좋냐 안 떨어지는 게 좋냐고 했을 때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안 떨어지는 게 좋죠.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건요. 그만큼 과대 낙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이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 일복 매수 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닷권이니까 일복 매수 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TCC 스틸처럼 이 노란색 선 이게 뭐예요? 이 선이? 이 선이 바로 21선입니다. 21선. 이렇게 우상향을 쫙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러한 21선을 지지를 받아요. 21선에서. 그래서 다시 이 핑크색 선이 뭡니까? 이게 중심선이죠. 이 중심선을 깼어요. 이때 봐요. 여기가 중심선인데 이 중심선을 여기서 이렇게 깹니다. 그죠? 이렇게 깼죠? 깼는데 21선죠. 노란색 선. 노란색 선 21선을 안 깨고 지지를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 중심선, 이 핑크색 선이 이거예요. 이 선 위로 딱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21선까지 지지하는 양봉 두 개가 나와줬습니다. 자, 완전히 중심선을 지지를 했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TCC 스틸 같은 경우가 또 뭐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예, 테슬라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테슬라 주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크게 점프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때 2차전지 종목들은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은 안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희한해요. 테슬라가 오를 때 같이 오른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 종목이 누구예요? 바로 TCC 스틸이에요.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지금 테슬라에서 지금 뭘 하냐면은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가 만드냐? 이걸 못 만들어요, 테슬라가. 만들려고 몇 번 했는데 잘 안 돼. 역시 이것을 만들 줄 아는 데는 LG엔솔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결국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한테 납품을 합니다. 이번에 LG엔솔이 그래서 크게 오른 것도 있고 포드나 다른 유명 메이커 회사에도 LG엔솔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죠. 이번에 벤츠도 LG엔솔이 납품한다고 나왔죠. 자, 그런데 이 4680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원통형, 이 원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캔을, 원통형 캔. 이것을 만드는 데가 누구냐? 걔가 바로 TCC 스틸이에요. 이 원통형으로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캔 있죠, 캔. 이게 없으면은 배터리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캔을 만드는 게 TCC 스틸이고 이 TCC 스틸이 바로 뭐예요? 독점적, 독점적으로 LG엔솔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LG엔솔은 또 어디예요? 테슬라한테 또 이 원통형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미국 대선이 자, 실적도 테슬라 맨날 나쁘다 나쁘다 무슨 안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언제 어느새 정고점까지 다 올라갔고요.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럼 트럼프가 되면은 2차전지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럴까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한테 무지무지하게 돈을 줬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 2차전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 둘 다 최고의 장사꾼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돈을 줬을까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 해리스가 되면 원래 바이든이 하던 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죠? 그런데로 또 2차전지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돼도 어쨌든 해리스가 돼도 2차전지는 올라가고 트럼프가 되면은 테슬라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테슬라 올라갈 때 테슬라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LG엔솔 그 다음에 LG엔솔의 절대적인 독점적 원통형 캔을 납품하는 TCC스틸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 TCC스틸은 이 일봉 매수탄점까지 주가가 안 떨어지고 다른 애들 에코프로 이런 애들 다 떨어졌는데 얘만 2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줍고 있구나 자 이제 거래대금이 터진 거래량이 터진 이 노란띠 이 노란띠가 뭐예요? 바로 세력이 입성했다는 거죠. 이 세력이 입성한 것에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TCC스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TCC스틸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 2차전지 주요 종목에 대한 전망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는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냐면 이런 데서 추가 매수한다니까요. 이렇게 주가가 이제 그만큼이나 오르면 아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분명히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뭐 이제 뭐 악재가 서말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더 올라간다 그딴 소리 해요. 근데 아닌데 왜 아니냐 더 가면 좋겠지만은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데 오면은 그죠 여기 동그라미 다 쳐놨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때도 한 달 전에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벌써 반등이 수익이 10% 가까이 나잖아요. 벌써. 벌써부터. 여기 파란색 선 일봉 매수 타점에 오기만 하면 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 왜 여기서는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매수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요. 왜냐?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를 차트를 보면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무섭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무섭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세력은 절대로 여러분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아니에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공포심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뉴스를 보던 어디서 찌라시를 돌리던 여러분들 귀에 초보자들 귀에 에코프로를 저기 꼭대기에 사서 물려있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야 2차전지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더 나빠지고 4분기 실적은 더 안 좋아진대더라. 그러니까 너 겁먹어라 겁먹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서 증권사 직원들이 얘기하고 또 리포트를 또 그렇게 안 좋게 써가지고 네이버 이런 데다가 또 막 올려요. 뭐 하여튼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게끔 누군가 니네들이 보고 물려있는 애들이 보고 겁먹어라. 근데 그러지를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홍주식을 보면 됩니다. 왜냐? 아니 한 달 전부터 여기 9만원 올라갔을 때 이거 10만원 가면 좋겠지만 참 못 갈 것 같으니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나는 여기 오면 일봉 매수 타점에 오면 사겠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11월 달에는 2차전지가 어떻게 될까요? 전망.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1차적으로 1봉 매도 타점이 있어요. 1봉 매도 타점. 아시죠? 1봉 매도 타점. 지금은 제가 선을 뺐어요. 보는 선만. 파란색 선이 지금 매수 타점을 한 달 전부터 그려놓고 제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기다리면 반등 나온다 했더니 정확하게 딱 찍고 반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홍주식의 기법 매매예요. 바닥에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나 크게 물려계신 분들 다른 종목도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 TCC 스틸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 어디예요? 다 정확한 타점에서 잡으니까 더 밀리지도 않고 사자마자 수익 나가지고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낸 걸로 삼성전자 물려있고 에코프로 포스코 물려있는 것을 추가 매수를 또 타이밍을 올라갔을 때가 아니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시켜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는 거예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다 알려드리는 데가 이번 홍주식 4분기 회원 모집에서 4분기 회원들을 위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홍주식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조선주 반도체 전부 다 크게 크게 수익을 내서 주요 종목들로 크게 크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단타도 치고 싶어요. 단타 종목도 매일 드려요. 이렇게 다 해서 손실계좌를 수익계좌로 바꿔드리는 것이 바로 이번 4분기 회원 모집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찍었으니 눌려도 간다 이거예요. 눌려도 간다. 11월 달에는 에코프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본다. 그렇지만 이미 반등은 10% 정도 나왔다. 언제 팔아도 에코프로는 지금 동그라미 친데서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동그라미 친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디서 팔아도 수익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봐봐요. 이미 동그라미 친데서 에코프로보다 더 정확하네. 딱 찍으면 반등 나오네. 파란색 이것도 다 매도짜리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네요. 여기 오면 떨어진다. 진짜 떨어지죠? 여기 오면 떨어져. 여기 오면 또 떨어졌네요. 근데 지금 봐요. 딱 찍으니까 벌써 반등 나왔어요. 벌써 에코프로 BM은 13% 정도.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언제 팔아도 수익이에요. 떨어진다 싶으면 팔면 돼요. 수익이면 됐잖아요. 맞죠? 여기 오면 수익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자꾸 더 살라고 합니까? 여기 오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냥 방송 같은 데서 보고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올라가면 희한해. 이렇게 올라가면 2차전지 더 올라간대. 아닌데.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떨어진대. 아닌데. 여기서 반등 나오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주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요. 머티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컵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게. 여기 손잡이. 이렇게. 사람 손가락 이렇게 걸어서. 이게 손잡이. 손잡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무지하게 올라간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딱 봐봐요. 여기 지금. 아직 손잡이가 완성이 안 됐지만. 둥근 원형 바닥에다가 손잡이를 지금 벌써 만들려고 이만큼까지 올라왔죠. 이게 이렇게까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손잡이가 완성이 되면서. 손잡이. 여기 컵 모양. 여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컵 모양의 손잡이 패턴은 딱 여기까지예요. 이 모양이 완성이 돼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손가락을 딱 걸어가지고선. 맛있게 커피를 마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맛있게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맛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지금 11월 달에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도 이미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동그라미 다 쳐놨어요. 이 동그라미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저장해놓으면. 자. 맞죠? 딱 찍으니까 반등 나왔어. 딱 찍으니까 벌써 반등 나와요.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엔보다도 훨씬 더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인데도 어때요? 희한하게 그 자리에 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좋다. 안 좋다. 막 이 포스코 홀딩스를 이 주가가 40만 원 근처까지 39만 원 넘게 올라갔던 애를 다시 33만 원까지 떨어뜨린 게 누구예요? 바로 증권사 놈들이에요. 증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리튬 관련주로 2차전지 관련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이것을 중국이 경제 부양책을 내서 중국이 화랑이 되면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철강주가 철강 회사들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중국 회사들이 많이 좋을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씁니다. 어떤 증권사에서요. 리포트를 그따위로 써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증권사 놈들이 그렇게 나쁜 리포트를 써서 주가를 떨어뜨렸느냐. 지들이 여기 일봉 매수 타점에서 살라고. 왜? 여기서 딱 찍으면 반등이 쫙 하고 나오니까. 왜? 여기까지 올랐을 때 그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떨어져라. 빨리 돈 벌게. 딱 기다렸다가 세력도 알고 너도 알고 나다는 일봉 매수 타점. 제가 여러분께 몇 년 동안 일봉 매수 타점을 아주 그냥 전도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반등 나오고 찍으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더 사면 더 크게 수익 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11월 달에도 어떻게 되느냐. 포스코 홀딩스 뭡니까? 일봉 매수 타점만 찍으면 올라간다. 올라갔죠? 그래서 11월 달 포스코 홀딩스의 추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에서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하는 순간 어디가 저점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홍주식 4분기 회원 모집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 회원 모집은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은 4분기 회원 모집은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때가 되면은 회원 모집을 하지 항상 아무 때나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지금 중요한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지금이 또 그러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그 분기 4분기라 하더라도 벌써 4분기 한 달 지났어요. 근데 왜 지금 하느냐. 지금이 저점에서 또 반등의 타이밍이 왔으니까 그래야 들어오자마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회원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까지입니다.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자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회원 문의라고 문자로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예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입니다.